12호 에서는 뭐 배웠고? 색이 싫어. 예. 색깔 묻고 답하는 거 배웠고.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나이랑 본모습이요. 나이에 대한 얘기니까 숫자 쓰기 어렵습니다. 쓰기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뭐 컬러이지? 뭐 컬러 어떻게 써요? C-O-L-O-R 옳지. 그래서 그어, 커, 을, 어, 을. 오가 다 어 소리 나고 있어. 컬러. 그래서 what color is it? 좋습니까? 그럼 what color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 무슨 색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is it? is it? is 무슨 뜻이에요? 그것. 그것이죠. is it?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is it? 라고 물은 사람한테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it is.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그거 빨갔네. it's red. it's red. it's red. it's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it is red. 오케이. 여기 보여요? 얘랑. 맞고. 예. 좋습니까? red는 무슨 뜻이에요? 빨간. 무슨 씨에요? 어떤 씨에요? 어떤 꽃? 빨간 꽃. red flower 할 수 있죠. 그래서 빨간을 빨갛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어떤 씨앗에? 빨간 꽃. 를 붙여놨죠. 그렇습니까? 이리 다 듣고 싶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하고 이리지를 is it 하고 있죠. what color is it? 오케이. 나머지는 계속 똑같아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노랗다. it's yellow. yellow 어떻게 써요? white. o-l-n. o-l-n. e- e- Weising Estado. weisationiamo하겠습니다. 자! 민준. 민준아. here's the date. e- y- e- e- o- w- e e-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스 그럼 얘 뭐야 얘 노란이 뭐라고 옐로우 열이 아니구요 열이 아니구요 됐어? 요렇게? 네 요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번보다는 열심히 연습했는건 알겠어 저 어제 밤에 최빈이랑 통화하면서 열심히 클래스 하드링 옐로우 오케이 그게 공부가 아니고 노는거죠 니가 지금 시급한게 묻고 답하는거야? 쓰기 연습하는거야? 오케이 옐로우 그 다음에 그건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하얗타? it's yellow it's yellow 하얗타인데 yellow냐? it's white it's white white 어떻게 했어요? 혹시 얘랑 얘랑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림 그리지 말라 그랬지 됐습니까? 너무 그렇네요 white 자 여기 나오지 않은 색깔들 스페어링 확인하겠습니다 초록색 개워둘 초록색 요거는 뭐예요? green 어떻게 써요? it's white 자민이한테 선생님이 뭐를 하나 숙제를 가만히 계속해서 반찰해보니까 어 특별 숙제 선생님이 특별 숙제 왜 되는지 알아? 못해서 오케이 이거 연습 좀 해야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어 옛날에 어둠다 옛날에 어둠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연습 좀 해야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계속해서 끝난거 아니에요 초록색이 뭐라고? 소리가? green이면 그린을 선생님 학부를 써볼게 자 이렇게 되지 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냈고 그 얘가 r ㄹ 됐고 얘가 e 됐어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어 이거잖아 아 참매 임시기 근데 너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놨어 네 수상생활을 몰랐어 글런은 그냥 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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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힘든다 글런 글런은 어디서 그린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까만색은 뭐예요? 블랙이죠 블랙 어떻게 써요? 블랙 음 b n a ck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블랙 a 소리 내고 있죠 ck 는 크 크 없을까? 블랙 오케이 으케이 으 k 옳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린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하고 예을롱 알파벳을 감을 한 것 같아 지금 와이트도 뭐 와이트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누구가 였습니다 오케이 고겠습니다